자 한번 랭크전 도전해볼께요 그냥 잡는다 자 레벨 4 뭐야? 왜 이렇게 있지?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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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우와 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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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하세요 랭크전이요 랭크전 진짜 하는거 진짜 시작이다 쓰다 저거 자 여깄지 나이스 아 롤 쎄다니까 저거 힌 캐릭터인가 저거 하고싶다 뭐야 이거 저거 쏴서 저거 가야지 빨리 부셔 빨리 부셔 빨리 부셔 나이스 됐다 나이스 어딨냐 들어와 어 어 간다 간다 안 되네 안 되네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아 안돼 아 그냥 갈거야 와가지고 그냥 오 저거 뭐야 쎄다네가 저거 와 아 1딜 안 되는거야 깝이 잡았고 아 아 쟤 진짜 야무지네 야무지네 진짜 야무지네 진짜 Eine 이겼다 El 네 가깝게! 꽝 어딜? 아아 오오 어? 잠깐만 다 죽었다 오 안들긴다 제발 뒤졌죠? 후반에 오오 아니다 어이씨 오 나이스 나이스 절대 못 오게 하지? 잊지마! 아 깝다 아 깝다 오 이겼네 아 이게 버스마타는거 같지? 문제 오케? 어 이거 먹었어 우리가? 이거부터 이거 한복하겠는데 저쪽팀? 오 저거 들린다 이리와 어디갈라고 좋아 좋아 안 돼 어디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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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에 위에 아 위에 안 돼 간다 가이 보자 이거 누가 제일 잘 컸지? 얘는 아니고 아 못먹었네 약해가지고 아 좋았네 아 아 이런 이리와 이 자식아 어 뭐 이거 이거 뭐 뭐 뭐 뭐 뭐 뭐 아 도망갔네 위에 좀 도와줘야겠다 됐다! 잡았다! 오케이 됐어 힐러 끊었고 아 못건데 됐고 어 끝났네? 다 잡았네? 끝났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뭐야 이리와 떨어져 나이스 네 되다 измен 네 미칠 수 없다 끝났어 끝났어 어디가 좋을까요? 어? 여기다! 오셨네 이제 죽었네 또 집으로 어? 끝났다 성공 우와 7연승 실시 쪼버렸네 뭐야 이거 왜 쓴거야? 됐어 이었어 이건 아 근데 죽은기자 아쉽긴 한데 이게 뭐야 왜 여기 죽어 레벨업 좀 하자 레벨업 안되겠다 레벨업 안되겠다 조심조심 나이스 때려 때려 나이스 요거지 그럼 제일 아픈게 한카리아 쓰지 그래 고통 잡을때 아닌데 나이스 가자 어 한카리아 어디갔어? 안보인다 갑자기? 나이스 나갔나? 아야 에이 모르겠다 와우 감싸먹구 와 까비 어딜? 내가 지킨다 한카리아스 한카리아스 왜 남아 때리지? 아아 이득받다는데 2명 잡고 3명 잡고 끝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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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 죽어 안된대 싫어 죽기 싫다고 시작 됐고 앞파리 오오 1명 잡고 됐고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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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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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터쳤네 오 잘한다 2회로 저장인데 끝났네 그때 끝났네 그냥 에이스 번 짜면 되겠구나 그쪽에 에이스만 묶어가지 아 깝니다 아 못잡았네 나이스 일루와 어디갈라고 날 무시하는건가 아프구나 탈출 쓴다면서 쓸라인데 아휴 진짜 탈출 쓴다면서 쓸라인데 아니 갈걸 됐어 어딜갈라구 아 나이스 억울하겠다 아 뭐야 뭐야 아 왜이렇게 썼지 아 이것만 해도 잡힌건데 이리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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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새롱옷 히히 에이 에이치샷! 나이스! 됐구요 자이죠? 삐치죠? 에이치샷! 어디 이 자식이? 때려잡아! 접전 있다 있다 나이스! 잡았다! 저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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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그렇지! 어디 갈라고! 나이스! 이게 야도란이다 아! 죽었네 야도란 죽음 아 쏜더만! 제발 뒷받쳐 아 쏜더 쏜더 제발! 아! 벗겼다 끝났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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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잤다 어? 왜? 아쉽돼야 그거? 자 깼는데 이게 될까? 일단 가보자 이것저것 너너너너 아 nå왔네 건가 прав이 불안하네 역시 역시 안돼 아쉽네요 졌어요 졌어요 뭐 줄수되지 1차 도전은 클래스 5까지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원래 엘리트까지 찍을까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볼게요 아무튼 이번 두번째 2일차 도전 한번 끝내볼게요 다음 다음 토요일 때 뵙기를